지금 방금 이제 인성 형님하고 시합 마시고 내려왔습니다 아무래도 뭐 높은 벽을 실감을 하고 저는 실감을 너무 여러번 합니다 형님 어떠셨어요? 나는 실감을 처음 하긴 했는데 와 진짜 신세계를 보고 온 느낌? 그쵸 저도 약간 허두숨이 약간 나오는데 두 종목을 뛰면서 느끼는게 종목별로 하여튼 쉬운 종목도 없고 정말 그냥 쉬운 대회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뭐 크래쉬피지크는 제가 한 번 더 도전을 해보고 싶었는데 조금 후회 없이 도전을 해봤어서 홀가분하고 미련은 없는데 응원해주신 분들께 좀 죄송한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조금 더 환전했으면 좋았을텐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쵸 저도 생각처럼 좀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와서 막상 해보니까 정말 어려운 걸 느꼈고 응원해주신 분들께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거든요 그래도 뭐 정말 최선을 다하긴 했거든요 몸이 안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저는 나름 정말 네달동안 진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한거기 때문에 후회는 없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